수치심은 어떠냐면 성호르몬으로 그걸 촉진하지 그래서 되게 조숙해지는 거예요 2차 성징의 이웃 시기가 점점 빨라지는 이유는요 수치가 많이 쌓여서 인류 역사상 요즘처럼 수치가 많이 쌓인 적이 없어 수치를 너무 인정을 안 해줘서 수치심이 올라올 때마다 이게 수치스러운지도 모르고 부끄러운 짓을 많이 하잖아 내면에서는 수치인 줄 아는데 그걸 표면의식으로 인지가 안 돼서 버렸어요 수치를 인정 안 하고 버릴 때마다 어떻게 되냐면 그게 쌓이는데 그 수치가 홀몬으로 여성홀몬이나 남성홀몬을 만들어요 왜냐하면 성수치라고 하지 성을 수치주는 가해자 그래서 더 내가 여자 내 여자를 막 수치 줄수록 내 여자를 버리게 되는 거잖아 수치스럽다고 그리고 그 수치 보는 게 두려워서 버리잖아요 그러면 더 여자 여자 되는 걸 우리가 쉽게 봐요 그래서 아주아주 여성스러울수록 그리고 아주아주 남성스러울수록 사실은 그 여자 남자를 인정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수치스럽다고 너무 버리니까 버리니까 그 여자 자체가 돼버린 거야 인정한다는 건 뭐냐면 나는 내 여자 마음도 인정하지만 내 남자 마음도 인정하게 돼요 여자 마음을 인정하면 그래서 여자를 쓸 때만 딱 쓰고 안 쓸 때는 안 써야 되거든 근데 너무 여자 여자는 뭐냐면 항상 여자만 있는 거야 항상 너무 남자만 있는 거는 사실은 올바른 남성성 인정은 뭐냐면 내 남자도 내 남자를 딱 인정하면 우리는 마음의 존재거든 육신의 존재가 아니에요 남자라도 남성성도 있지만 여성 마음도 있어 그치? 그래서 내가 남자 마음 쓸 땐 딱 쓰고 보통은 중성처럼 보여요 애기들이 그렇지 중성 같잖아 그치? 여자 남자 있지만 그렇게 그냥 순진한 애기 갖다가 여자도 딱 쓰고 남자도 딱 쓰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너무 남자야 이 얘기는 뭐냐면 항상 남자 마음밖에 못 쓰게 된 거야 그건 뭐야? 남자 마음을 너무 버려서 수치 주고 수치 주고 그 수치도 버렸어 두렵다고 그래서 그냥 남자 자체가 돼버린 거거든 그래서 엄청 성수치심이 많이 쌓여 있어요 그래서 그 수치심은 어떠냐면 성호르몬으로 그걸 촉진하지 그래서 되게 조숙해지는 거예요 여자 남자가 빨리 된다 이 말이야 내가 하도 버려서 되게 빨리 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헤런 말을 봐도 느끼지 않아요? 예전에 몇 년 전만 해도 여자 모습이 좀 보이고 그치? 동영상에서 그리고 아주 처음 봤을 때는 완전 여자였어 여자를 하도 버려갖고 여자 자체였어 그런데 지금을 보면 여자라기보다는 스승 그치? 인간 엄마 뭐 이렇지 중성적인 이미지예요 그런데 여자는 쓸 때 쓰는 거야 안 쓸 때는 남자도 썼다가 그치? 그렇게 마음 입장에서 나를 인정하면 나는 어떤 특정한 색깔이 띄지 않게 돼 물처럼 맑게 있다가 여자인 핑크색을 쓰기도 하고 남자인 파랑색을 쓰기도 해야 되는데 늘 핑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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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자만 있는 건 여자를 계속 버리니까 여자 마음을 여자 마음이 계속 올라오는 거고 버릴 때 수치 주는 게 버리는 거든 계속 수치 주고 그 수치 보는 게 두렵다고 또 수치 버리고 하니까 그 수치 에너지가 너무 많이 쌓여서 그게 빨리 여자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 수치 때문에 그래서 그게 2차 성징이 되게 빨라지는 거죠 이거는 사실은 되게 현대 과학이나 머리형인 분들이 들으면 잘 이해가 안 가는 말일 거예요 이게 도를 닦아서 마음을 이해한 분들은 우리 견성회원이나 영체마을 가족분들은 아 무슨 얘기인지 좀 알아듣지만 성수치를 자기가 이렇게 체험하고 자기 여자를 버린다는 게 자기 남자를 버린다는 게 마음 버린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알면 좀 이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참 이해하기가 어려울 건데 그렇게밖에 설명이 안 돼요 마음 안에서는 같은 맥락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너무 세졌지 마음을 하도 버려서 사랑받고 싶으니까 사랑받고 싶을 때 여자는 더 여자처럼 꾸미고 남자는 더 남성다워져서 사랑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좀 문명이 발달한 사람보다 미개한 민족이나 아직 문명이 발달하지 않은 민족들이 더 조언을 하죠 아주 막 8살에 시집가고 그러잖아 어떤 종족은 그치? 아기도 막 되게 일찍 낳고 그런 경우는 마음을 인정 안 할수록 그렇게 마음을 인정 안 하고 그러니까 동물 수준으로 살수록 어떻게 되죠? 그럴수록 더 2차 성징 그게 빨리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빨리 조언하고 빨리 이렇게 결혼도 하고 그렇게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동물들이 보면 몇몇 동물 빼놓고는 강아지 같은 경우도 몇 살 안 돼서 바로 성관계하고 빨리 빨리 크고 빨리 죽잖아 뭐 육체인 물질만 물질에만 국한되어 있는 삶을 살면 그렇게 오래 살기가 힘든 거예요 아주 돌연변이 희귀종이나 막 잉어도 막 100년 살고 이런 건 희귀종으로 나오지 그치 거의 막 짧은 단명하게 되는 거야 물질에 한정되어 있는데 인간이 수명이 긴 편이야 지능이 높고 마음을 인정할수록 생명력이 강하니까 오래 살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좀 미개하고 문명이 발달하지 않아서 마음을 인정 안 해 수치를 모르고 문명이 있다는 건 수치를 안다는 거야 화장실 문화가 발달하잖아 제일 먼저 문명이 생기면 미개하면 화장실 문화 없잖아 아무데서나 그냥 대소변 놓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문명이 발달해 수치를 알아서 인식해서 그렇게 발달하면 조금 좀 더 오래 살게 되고 마음을 인정할수록 그리고 조금 2차 성징이 늦은데 마음을 버려서 동물적으로만 살면 동물성으로만 살면 동물적으로 여성 남성으로 사랑받을 줄 밖에 몰라 마음으로 사랑받는 걸 몰라 내가 누구에게 주는 마음 쓰고 누구를 사랑하는 마음 쓰고 이렇게 마음으로 똑같은 여자라도 그런 마음을 쓸 때 사랑받는 느낌을 받고 그래야 되는데 물질로 보면 물질적인 자기만 인식해 마음을 인식 안 하고 그러면 나는 여자 몸뚱아리로 남자한테 사랑받아야 돼 난 남자면 여자한테 사랑받고 그래서 더 성적인 자기를 강조하게 돼 있어요 동물적일수록 그래서 그렇게 더 빨라지는 거야 마음을 인정 안 해서 그리고 이렇게 더 빨라지는 거에요 그리고 이렇게 더 빨라지는 거에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